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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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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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꾸! Noodles! typical morning ठाई? 아니,анов Pioneer. 여보, dignity? 네,錢? ges, तुआएख़ज़़़ऴ? 걸 pob is up! environments 아침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밑구 밥을 먼저 챙겨줘요 왜냐면 밑구가 배고프면 저희를 깨우기 때문에 밑구가 엄청 컸어요 예전에 비해서 몸이 엄청 컸죠 지금 엄청 많이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씩 하는데 지금 다 떨어져서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한 잔 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 사람이 아침에 가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고 그랬습니다 하아... 괜찮아서 쌀쌀하긴 하지만 좀 괜찮네요 좋네요 기분 좋게 커피를 사고 오겠습니다 사이즈는 톨 사이즈라고 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께요 남자가 하시고...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자주 먹는 음식이라서 뭐 보여드리기에 어떤 걸 먹는지 줄리안이 토스트를 해준다고 해서 토스트를 먹으려고요 프렌치 토스트에 필요한 에그랑 우유 저희가 지금... 뭐냐... 반찬이 거의 없어요 지금 마트 가서 야, 도고 쇼핑 반찬을 좀 사야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에그 토스트를 보여 드릴께요 근데 저는 에그 토스트가 아니라 프렌치 토스트가 아니라 아무튼 이거 맛이 되게 좋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푹이 좋아해요 이게 저희의 일상입니다 흔한 일상 시나몬 조금 넣고 그리고 브라운슈가 요즘에 브라운슈가가 인기 많죠? 근데 이 시나몬이랑 진짜 맛있네요 그래서 브라운슈가를 넣을께요 사실은 많이 넣을께요 왜냐면 저는 달콤한 토스트를 좋아해요 얼마나 넣을꺼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넣을꺼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좀 더 넣을꺼야? 그리고 시키시키 다줍니다 그리고... 진짜 잘 넣으면 좋겠어요 그럼... 100%로... 숙이 형성되게 될꺼야 아,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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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다 잘라야 돼 그래, 이렇게 잘라야 돼 다 잘라야 돼 이 정도면 됐지? 봐봐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봐봐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서 위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시럽을 바나나를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어 저희는 이제 옷을 겟으려고 합니다 양말 저희 줄거지? 아 잠시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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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미국에서 온 거라서 오늘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가기 30분 전이었는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이 회사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났어요 아이셔러 1 이렇게 언박싱입니다 지금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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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로도 좋대요 아름다워 줄리엣 오늘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데 아름다워 이런? 거의 랩탑 같다 엄청 크네 응 바로 이ędzie는 사실은 칫 컬러에요 아름다워 어느 순간 이 영상이 언박싱 영상이 됐어 네 새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정말 참 좋은데 그래서 이 정도를 주문했는데 그 두 팩이 contar的是 정말 되게 많이 흥미나 아름다워 아름다워 정말 예쁘다 제가 expected es bigger than I expected I don't know I expected them to be a little smaller this one's the most popular actually so I'll show you guys this one really colorful 진짜 이 색이 되게 독특하다 색이 진짜 많네 또 있어? 제가 아이라이너를 받았어요. 그리고 브러쉬를 받았어요. 와우! 너무 많아요. 정말. 정말 기대되네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좋아요. 이걸 열어주세요. 이상으로 줄리엣의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침 루틴 플러스 언박싱. 저는 지금 줄리엣 오늘 촬영했는데 네.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하철 데려다 주러 가고 있습니다. 보면 메이크업 가방도 엄청 커요. 저희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흥미롭네요. 작업이 필요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이제 나머지 잔업들을 하러 카페에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4회의 보람 포스트بد 넣기 5회의 보람 42도